3월의 첫날부터 다시 불청객, 황사가 말썽입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3일절이기 때문에 바깥활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외출하실 때 꼭 황사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해 5도를 중심으로만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지만 점차 황사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황사가 드리워지면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밤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약화되겠는데요. 다만 일부 내륙은 내일 낮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